함께 출전한 같은 소속사 4명의 연습생들이 모두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순위 발표식 뜻밖의 등수로 모두를 놀라게 할 것 같습니다. 총 204,207표를 가져간 나였으면 좋겠다. 나도 플레디스 이게 뭔 일이야 오? 오 마이 갓 민현이야 황민현 연습생 포지션 평가 소나기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보컬이 인상적이었습니다. 금방 지나갈 소나기 중 안녕하세요. 플레디스 연습생 황민현입니다. 진짜 잘생겼다. 높은 등수를 항상 받고만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막상 받으니까 너무 부담도 되고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연습생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함께 데뷔하고 싶은 연습생은 누군가요? 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래하는 것에 항상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는 우리 개인 연습생 재환이랑 함께 데뷔를 하고 싶습니다. 광대 올라간다고요. 네, 축하합니다. 6등에 참석해주세요. 다 못 봤어. 야, 미술이 이쁘다. 아, 우동하면 좋겠다고요. 그녀오죠, 왏으로 가수 가수 Начšť